안 가요. 빨리. 고채형 어깨 힘 빼고 팔을 쭉쭉 뻗으란 말이야. 고채는 막았으면 바로 여기서 해야 되지 왜 뒤로 빠지지. 아우 진짜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. 선생님 입장에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. 딸들을 직접 가르친다는 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죠. 특히 시합장 가서 딸들 경기를 보면 여유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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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딸들이 잘하는 걸 보면 역시 겁기게 피가 흐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화이팅!